안녕하세요. 김찬호 역을 맡은 김찬호입니다. 복귀에 대한 소감이죠. 일단은 뭐 가족을 다시 만나는 느낌이 좀 들고요. 오랫동안, 오랫동안 잠을 했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동안 영예의 남자를 좀 지킴을 하다가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던 영예를 다시 보게 돼서 이제 또 새로운 로맨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일단은 뭐 워낙 편한 분들이고 뭐 같이 오랫동안 같이 거의 가족 같은 분이기 때문에 촬영, 촬영하는 내내 뭐 편하고 또 누나랑도 많은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편해서 아마 이번 촬영에서 좀 더 성숙한 산호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산호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.